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피디 입니다 오늘은 트윗모션 버전이 살짝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윗모션 강좌가 요즘 뜸 해서 제가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안나 가지고 아무튼 트윗모션 2020.2.1이 나왔다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뭐 이런거는 아직 제가 보질 못했어요 찾아봐도 안보이더라구요 어느 외국 유튜버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렌더링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뭐 좋아보이기도 하고 뭐 좋은 에셋을 써서 사용한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앱게임즈 런처를 켜니까 이렇게 업데이트 하라는 안내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시간이 얼마나 걸릴나 모르겠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강좌가 없으니 요거라도 중간에 짧게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눌렀구요 아마도 내년 내년 중반 내년 중반 넘어서면은 트윗모션이 아마 굉장히 막강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벌써 그 언열 엔진과 이렇게 호환되고 이러는게 어느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봤는데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더라구요 아직은 뭐 이렇다 한 소식은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뭔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당장 뭐 언열 엔진과 호환되는 어떤 동기화 되는 그런거는 당장 뭐 1년 안에 안되더라도 그 이후에 분명히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또 루미온을 넘어설지 어떻게 압니까 넘어설까요 루미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미온 참 대단하죠 트윗모션을 만나기 전에 루미온을 먼저 만났는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도 많이 발전했지만 이제 아주 뭐 적은 양이 업데이트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뭐 본다고 해도 뭐가 바뀌었는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는 어떤 소식도 이 트윗모션 내부에도 기록이 없더라구요 업데이트 하는 하시는 분들 기분전환이라도 하시라고 업데이트 업데이트 기분 좋은 거잖아요 웬만하면 뭐 나쁘게 변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실행을 눌러보면 이제 트윗모션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액세스 허용을 해야 돼요 윈도우를 새로 깔고 언리어렌즈를 처음 실행을 해서 트윗모션을 처음 실행해서 이런건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아 이게 참 잔상이 보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픽 가드 드라이버도 최적화 했는데 갈매기가 날아가면서 잔생이 생기네 제가 이거를 고화질로 해놔서 그런가 퀄리티를 울트라로 해놨네요 하이 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조금 덜 할 거려 이거 만들 이거 강좌 찍을 당시는 그래도 열심히 올렸는데 자 뭐가 바뀌었다는 어떤 소식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시작한 김에 문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처음에 만들땐 여기도 다 랜드스케이프로 만들었었는데 싹 지우고 이게 흔적이에요 이런게 이전 강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예전에 기와 한장 한장 올려서 만든 건물 여기다 배치를 했었고 자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좌 보러 오셨다가 괜히 실망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요즘 트윈모션 강좌가 너무 안 올라가서 제가 업데이트 소식 하나 전하면서 이렇게 문서를 열어보고 혼자 주저리 주저리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나중엔 제가 이런 이런 오솔길이나 이런 자연 자연에서 직접 VR을 VR 해듯에 HMD를 끼고 돌아다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윈모션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트윈모션은 여기서 이렇게 걸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직접 네 그건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조용히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짜렛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